좋아요 그럼 김태성이랑 헤어져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떨려서 꼭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누굴까 궁금하네 내가 너 좋아한다고 그럼 그딴 놈이랑 계속 만나는 거 보고만 했더라고? 그래 잘 없으면 깔끔하게 입고 새로운 데 만나면 되지 차라리 나한테 기대해 손재 어? 대체 얼마나 온 거야? 더 얼른 빨리 진단 까져 넌 듣기만 해 단 여자들 죽도록 살아가지 내가 너 좋아했네 미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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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